뭐야 붓이 왜 5시간 남았어요 형님 형님 붓이 왜 5시간 남았어요 아이고 붓이 5시간 남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일단 레전드 카트바디를 뽑읍시다 차 좀 갈아도 돼요 아니면 코인을 좀 쓸까 코인 쓰기 좀 아까운데 일단 파츠가 일자리 버리고 다 버려야겠는데 그냥 다 버려야겠는데요 4자리 빼고 구파차일거죠 구파차일거야 다 버려야겠는데 아이고 이혼에다가 이혼 너무 엉망됐는데 붓 있는거 갖다 버리고 이걸로 새출발합시다 일단 엔진 4자리 빼고 다 버립시다 핸드 3자리도 놔둬놓고 핸드 3자리도 놔둬놓고 파츠조가 3천개 있네요 아 충만한데 그러면 금방 하겠다 이건 아 뜨겠지? 아 안되네 2개 딱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다 떠 아 아 아 아 아 아 빰빰빰빰 아 둘 셋 넷 다 역 다ınız아 아 1자리 일단 레어를 좀 버리고 자 그리고 파츠를 좀 정리합시다 한 5위 이상 한 번 뽑아보자 루치도 충분하고 핸드빗살 버리고 4,3,3 일단 4,3,3 1,000코인만 씁시다 1,000컷이 많아 L,000,000,000,000,000 하나 더 아, 표속 5 그렇지, 그렇지, 나이스 자, 표속 1 Welp 엔진 1 defended 3짜리 버리고 4,3,5 4,3,5 파치조가 꽤 있거든요 파치조가 꽤 있으니까 바퀴 조금 뜰꺼야 다 깠습니다 같이 확인할게요 일단 4짜리 한게 그대로구요 바퀴 밖에도 4까지 떴어요 나이스 핸들 핸들 3 그대로 와 3짜리만 3개 떴어 부서 부서 5짜리 한게 그대로 일단 장착 좀 해볼게요 붓에다가 무제한 분마침 4 4 3 5 4,4,3,5 그리고 그 남은거 있죠 남은거 남은거에다가 부서 5 부서 4짜리 하나 낄게요 부서 4짜리 하나 끼고 부서 4짜리 하나 끼고 부서 4짜리 하나 끼고 남은거에다가 버릴게요 남은거에다가 버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아 못떴어요 어울립니다 총뼈만 더 써보죠 총뼈만 더 써보죠 총뼈만 더 써보죠 됐고 됐고 아 아 1 2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먱 자 4짜리 갖다 버리고 8자리 놔놓고 6자리 끼고 6자리 붓에다끼세요 6이랑 8 빼고 다 버리자 이런 것도 좀 버립시다 하트라워 부족한 거 야 핸들 6자리 있었잖아 또 떴어 와 6자리 하나 더 떴어 그리고 바퀴는 8자리고 엔진 제발 8 8이나 6 아 4 2개 깠는데 6이랑 4 떴어 잘했네 그러면 핸들 이온이랑 각각 1개씩 끼면돼요 이온이랑 부쇠 각각 1개씩 끼면돼요 파츠 개잘했죠 이온에다 6자리 끼시고 됐죠 남은거는 부쇠다 4시간 부쇠 갖다 버려요 그냥 8 끼고요 5 8 5 8 6 5 와 진짜 수술 잘했다 이거 야 그냥 기존의 붓보다 더 좋아 오히려 봐봐 5 8 6 5 와 기존의 붓 비교가 안돼요 갖다 버리지 못해요 이거는 5시간 붓 남은거 갖다 버려도 됩니다 이거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조 환자님 수술 대성공입니다 나잇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수술 마무리 고생했습니다 잘 쓰십시오 와 붓이 처음에 와 진짜 마음이 아팠다 5시간 남아서 붓이 5시간 남은 5시간 남았었는데 이제 4시간 됐거든요 6 2 5 5이 짜리 붓이 일단 없어져도 돼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붓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5 8 6 5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엔진 빼고 기존의 붓보다 엔진 빼고 싹 다 좋아졌어 맞지 파키가 대박이지 활자를 떠서 길이었죠 자 수술 대성공 수고하셨습니다 아 죽을 forms result ramble 수술 추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